지난해 9월 한 곤목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취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엎어치기를 당한 후 얼굴을 막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눈을 가격당했습니다. 택시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택시기사는 실명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 남성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택시기사의 아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자가 사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해 9월 17일 아침 8시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인데요.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취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승객이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쫓아가서 요금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하게 됐는데 지난해 10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피해자의 아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아들 측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휴대전화로 3분 동안 이 아버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눈 부분을 계속 가격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승객이 안 낸 택시비는 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참 만 원 때문에 만 원 때문에 세상에 휴대폰으로 저 어르신의 눈을 말이죠. 소장님. 그러니까요. 참 속상하네요. 돈을 안 내고 내린 것도 괘씸한데 아버지 뽈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을 때려 눕혀서 그것도 눈만 가격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명 위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쓴 내용에 의하면 아버지의 각막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을 했는데 조금 좋아질까 기대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각막이 떨어져서 2차 수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고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각막이 또 떨어지면 3차 수술은 할 수가 없고 눈은 실명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2차 수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가해자의 자기 혐의는 인정했어요. 일단 피해자 아드님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눈에 3분 동안 휴대전화로 가격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냥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막 거기서라고 외치니까. 거기에 아버지에게 비어란 웃음을 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욕설을 하는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음 날 바로 이 가해자의 집을 찾았고요. 가해자는 금방 특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어서 나오지 않았었다고 하고 일단 현재는 피해자분의 아드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냐.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늘 정가의 보도처럼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데 이제 CCTV를 경찰이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고 본인은 요즘에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택시 부르면 택시가 자동 결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동 결제됐다고 착각을 했다. 이 남성에게는 현재 특수사명의 혐의가 조형돼서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이 소개한 이 가해자의 얘기가 얼마나 웃긴지 한번 들어보세요. 폭행한 건 글쎄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자동 결제된 거는 또 기억이 난대요. 아마 선별적 엄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진짜 저는 엄주로 폭행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술을 먹고 성폭행하는 거 가중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양년 기준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엄주를 해서 사람에게 폭행하는 거 가중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가해자 이런 말을 했죠.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뒤에 어플리케이션에 결제했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합의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눈을 실명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병원비나 치료비가 필요한데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초범이고 내가 니우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나는 진력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즉 가해자가 엄주상태였고 심신미약 및 초범이니 그 가해자가 집행유예 생각하면서 이렇게 뒤로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 실명을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울림이 옵니다.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했는 거 우리가 용서하자. 그리고 내가 치료비하고 요양비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경찰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그와 다르게 적반하장식의 가해자의 입장이 나와서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어차피 내가 심신미약이고 초범이고 어차피 집행유예 나올 건데 그냥 몸으로 때우고 말지 뭐하러 합의금을 그렇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줄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일단 검찰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네, 3년 6개월 구형이 된 상태고요. 피해자 아들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 파마한 채로 웃으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재판부가 이 가해 남성, 20대 남성에게 왜 합의를 안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때 피해자 측에서 연락처를 안 가르쳐줘서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연락을 취하려고 하면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도도 한 번 안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지는데 당시에 재판부가 한 달 동안 그럼 합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형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한 달 정도 합의할 시간을 주고 선고를 좀 늦추겠다고 한 거잖아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법원에서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합의를 권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피해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물론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면 어느 정도 감형은 해주겠지만 이렇게 일단은 합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법원의 판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일단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안 했다는 것도 연락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연락처 알려주는 걸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에 문의를 하면 당연히 피해자 쪽이 확인을 해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보니까 합의할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술 먹고 기억도 안 나고 처벌이면 별로 중앙에 처벌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분이 이 정도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건 실용선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본인도 혹시 사건만을 보고 있다면 지금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시켜주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조언을 좀 얻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이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제가 검찰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법에 보면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거나 불치에 난치, 질병을 일으키면 제 머릿속에 틀리지 않으면 2년 이상에서 20년 이하의 진력입니다. 앞에 하한이 정확하게 나오고 상한이 정확히 만들어진 게 별로 없는데 2년에서 20년이니까요. 검찰의 입장에서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3년 6개월 구형했는 것 이대로 선고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된다. 항소하라고 꼭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건 형사사건에서 이 사람이 형을 받는 거잖아요. 민사사건에서는 또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요. 민사소송까지 함께하되 다만 이게 민사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형사 판결을 하면서 민사 판결까지 한 번에 해서 좀 국가가 선한 국가로 이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저는 국가는 반드시 피해자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